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그 동학개미가 2월에도 삼성전자를 거의 쓸어 담았다고 하네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 삼성전자 매수가 거침없었죠? 이번 달 전체 매수 중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한테 쏠린 겁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개인은 삼성전자를 3조 1832억원, 3조 1832억원어치 승매수를 했다네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승매수한 금액이 5조 8천억이거든요. 5조 8천억, 그러니까 결국 55%에 달하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개인은 전체 승매수 금액의 39%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쏟아본 거예요. 10조원, 엄청 쏟아붓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2,378억원어치를 샀대요. 우선주도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대형주 매수세는 올해 들어서도 멈추질 않고 있고요. 그중 자동차 대표주에 대한 투자도 많았습니다. 기아가 6,636억원, 현대모비스 3,313억원에 집중됐고요. 지난달 현대모비스는 1조 600억 정도, 현대차는 9,400억 정도 매수 금액은 줄었지만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도 한 1,900억, KTNG 1,600억, 삼성전기 1,600억, 다른 코스피 대형주에도 개인의 매수가 집중되고요. 코로나19 사태부터 이어져온 우량주 선호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국내 증시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순매되었던 네이버를 이달 들어서는 한 1,900억 원씩 순매수였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에 따라서 희비보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올 1월에만 26조원을 쏟아부었던 우리 동학기미들의 순매수 행진이 2월 들어서 눈에 띄게 좀 줄었다 합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한 13일, 13거리일 동안 총 5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로 했으니까요. 1월 25조 8천억 원에 비하면 확실히 약해진 모습이죠. 코스피가 횡부하고 약간 하향하다 보니까 1월 달에는 한 25조 정도, 25조 8천억 정도 샀는데 결국은 확 5조 8천억이니까 확 줄긴 줄긴 줄었네요. 이처럼 코스피 보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꾸준할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코스피 전체의 55에서 60%는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로 계속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외인들도 많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돌아올 것 같고 문제는 연기금인데 4대 연기금에서 자꾸 매도를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되도록 떠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욕들어 먹고 오죽했으면 매국노까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연기금이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 정상 위치까지만 온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3,200을 넘어서 3,300, 3,500까지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박스거래에서 10몇 년을 놀았는데 어느 정도 코스피도 상승을 해야죠. 이걸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금이 좀 받쳐줘야지 어느 나라 기금이 받쳐주겠습니까? 각 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관련된 연기금들이 왜 혹시 안 가요? 미국 가는 거예요. 각 나라의 연기금들은 각 나라의 증시를 지켜줘야죠. 그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지 자국 기업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이 더 그 돈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올 2월에 삼성전자 많이 쓸어 담았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